인천 콘텐츠 코리아랩은 오는 15일까지 1인 방송 제작자 양성교육, 모두 다 크리에이터 시니어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촬영, 영상 편집, 실시간 방송 제작,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의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초홀구 문화창작지대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. 수강 대상은 만 50세 이상 인천시민 10명이며 수료생은 인천CKL 시설 무료 이용, 실전 교육과정 우선 수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